1등으로 D1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 뱀픽 준비되는데 함께 보면서 이거는 스킬샷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거지 애초에 초반 라인전은 내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대가 마오카이가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챔피언이에요 자 그러면 레디에저 오픽! 오! 정가가 칭장라는 그런 바텀 뱀픽 쪽을 보여주고 와! 원래 잘했다고 이런 거! 기억나게 해 주게! 가겠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네 일단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D1 딱 봐도 지금 쌍라이브죠 그라이크가 막내야! 네 거의 짐이 아주 뻗어 나갑니다 여기는 아직 사일러스가 집을 안 갔다 와서 그러네요 그리고 마오카이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체력은 조금 빠졌는데 집 가기 전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느낌이 좀 있을까요 베이커도 상대편이 오는구나 전면은 있어요 위치 한번 바꿔주고 오 근데 이거 마오카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러면 하나 가는 게 중요한데요 바워! 한 방! 한 방만 더! 아! 바다주는 데 아래는 좀 멀리 있고요 1세트도 비슷하게 펍을 내줬습니다만은 뭐 테이 쓰면서 나는 복귀를 하고 용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또 만회에 나갈거죠 T1이 실제로 뭐 만약에 T1이 지금 모든 라인 압박이 되고 있었다면 오 예 궁극기에다가 아 이렇게! 다음 영원도 4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까 포니해설이 한번 언급하셨지만 항의 6레벨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방금 항은 6레벨이었고 그 전에 캐리아가 6레벨을 좀 더 빨리 찍었었어요 그 상황에서 LNG가 잘못 대체하면 애쉬 궁극기의 압박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됐던 건데 그래서 중간 과정이 좀 복잡하긴 했는데 결국 일단 T1이 오브젝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명제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주도권을 좀 더 압박을 하면서 상대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마오카이 망할 때 마오카이 망할 때 마오카이 망할 때 마오카이 이거 단순히 주도권을 더 활용하는 대치가 아니라 아예 득점을 한 거라서 그렇죠 그런데 또 바로 텔러 그웬입니다 이번에는요 3배로 빠지고 구멍이시 아 뭘까? 미리 1차 결국 제이스가 빠져있으면 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임을 잘 잡았죠 그렇습니다 갈라운자 한계가 있습니다 제우스를 거의 잡으려고 했었는데 못 잡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 마오카이 그룹퓸이 되면서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중요한 3룡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 전력 정도는 뭐 그동안에 번 곳도 있으니까 비용으로 치고 있습니다 페이크업 치고 있습니다 낙한 공 대치부도를 잡는 거죠 네 우선을 마주시기 때문에 저런 걸 내리다가 1점 4 예 계속해서 1점 4 박지 못하게 아아 아아 진짜 큽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의 공격이 차임에서 한명조사 드로운 오너 앞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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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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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시야 걷어내는데 투자하는 시간동안 분명히 진영이 좀 얇아질거라 아무나 아무나 자꾸 금연상 믿고 그나마 들이댈 수 있는게 LNG의 강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버튼 지네요 네 그리고 바이게를 먹어둔 것도 LNG한테는 좀 다행이라는 위쪽이 아트록스 그래서 티온도 지금은 정말 집중해야 되는 타입이 장로 뺏기면 난리내지 얻었다 대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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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지불한다면 가장 거압이 되는 것 대카우트 갈라 하앗 정신 회전 대카우트 대카우트 신대가 고기 진짜 제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선보려야겠으니까 월지방 가면 4강까지 낳은 베테랑들이여 근데 이거 범죄가 있어 진짜 사론에서도 장르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시야장악 싸움 밀고 당기기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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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던지고 결계 불어사야 그렇습니다 아 그 얼마나 아 정말 그 아 여기도 아무튼 아무튼 넥서 좀 깨고 넥서 좀 깨고 지금 그 짜증나고 힘들고 진단다는거는 깡안해 근데 결국 대박 승부놨습니다 레이스 포킹 나 한대 맞았다 나 볼일단다 괜찮아? 할 싸움은 우리가 위약이네 투기하는 해 봐 나 필드파고 있어 아이 공원초로 나 본다 가줄 수 있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가르쳐 봐 시천바봅 조심조심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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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아리로와 좋아좋좋아 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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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노클리야 형 야 이거 미드가면 끝났는데 형태 오케이 마구 잡고 나 미드 탈탠다 미드 탈 어 미드 탈 미드 탈탠 가볼래 형? 나 알게 나 알게 나 같이 잡을게 탔다 아 54로 왔어 어 노클리 마구 나 마구 또 있어 끝나 빨리 와 빨리 와 어 나만 이제 마구 끌 나이스 잘했다 우리 실패 한번만 해봐 알겠어요 나이스